호동 하나, 세멀콜 3km 지점 폭발음, 전환 신고 확인 바람. 올라오지 마요 선배! 거기 있어요! 여기가 맞아? 맞아요, 여기예요. 뭐 아무것도 없지? 예, 아무것도 없어요. 내려가자. 특별 좀 차려야지. 아니, 그런데 이번에 왜 순순히 따라와 준 거예요? 원래 헛소리하지 말라고 구박하다가 오늘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으니까 이상하잖아요. 서막인데. 아이씨, 줄래? 아이씨. 아이씨, 정것들. 지들이 뭐라고, 이씨. 해지기 전에 서둘러. 이러다 또, 또 들키면 어떻게 해요? 벌금 뭔 돈으로 낼 건데? 애들은 공개 죽일 거야? 죽겠네, 이씨. 남으로 지기지. 이제도 찾아올 사람도 없으니까 다칠 사람도 없겠네요? 유족들만 무덤을 찾는 건 아니야. 무덤 주변에는 야생동물들이 많아. 특히 무덤 상석에는 비암들이 많이 발견되지. 못해. 수도권, 시 dansh tumor. 해동 1, 세멀콜 3km 지점 폭발음. 전화 신고 확인하라. 올라오지 마요 선배. 거기 있어요. 감자 폭탄? 맞아. 60, 70년대 지리산 반달곰을 노린 물력군들이 설치한 사제폭탄이야. 그 당시에 곰에 간하고 쓸개가 워낙 고가로 지급돼가지고. 그걸 노리고 지리산 여기저기 설치해놨었대. 일종의 지뢰 같은 거지.